방송인 홍석천이 김가연, 임요한 커플의 결혼식에서 부캐를 받았습니다. 홍석천은 어제 오후 자신의 SNS에 내가 부캐를 봤다니 황담하게 했지만 사실이라며 덕분에 유쾌한 결혼식이 됐다라는 글을 게재했는데요. 글과 함께 공개한 사진에서 홍석천은 김가연과 임요한의 결혼 사진 앞에서 부캐를 들고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한편 김가연과 임요한은 지난 2011년 2월 혼인신고를 한 후 5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